나마스테 아버님들 한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전사자세 2번까지 배웠는데 어떻게 잘 따라 해보셨죠? 한주 동안 영상 올라올 때마다 관심 가지고 열심히 잘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심잡기 동작을 조금 배워보실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평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잘 넘어지세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이유 없이 잘 넘어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평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넘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평형 감각,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요가 자세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동작 나무 자세와 비행기 자세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매트가 있으시면 매트를 준비하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바닥에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또는 벽이 있는 곳에서 해주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벽이나 또는 안정되게 잡을 수 있는 곳에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또 이렇게 맨바닥에서 해주시는 게 균형을 잡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매트 안 가셔도 괜찮으니까 맨바닥에서 가능하면 양말은 벗으신 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나무 자세 가져가실 건데 중심 잡기 동작, 요가 동작에서 가장 대표되는 자세가 나무 자세세요 중심 잡고 또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하체를 단련하고 무릎, 발목 관절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두 다리를 똑같이 모으셔서 이렇게 서시는데 중심 잡기 동작하면 대부분이 한 다리로 서시는 거세요 외발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들어서 서는 자세인데 사실은 이렇게 외발석이가 수월하게 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이 자세가 힘든 자세가 되세요 막 흔들리시고 넘어지시고 하시는데 정상인은 보통 40초 정도를 그냥 무난하게 서 계실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5초만 서 계셔도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많이 부족한 게 평형 감각입니다 그래서 나무 자세 평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외발석이 마찬가지로 가져가시는데 한 발로 서실 거예요 이제 왼발을 바닥에 두실 거고 오른 무릎을 세우셔서 오른 다리를 들어보실 건데 이렇게 들기조차 사실은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그냥 한 발로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오른발 끝은 그냥 바닥에 둘게요 바닥에 두시고요 뒤꿈치를 이렇게 복숭아뼈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반을 조금 열어주셔야 되세요 그러려면 오른 무릎을 안으로 닿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조금 열어내세요 그래서 골반은 정면에 있으시고 무릎은 열려 있습니다 그 상태로 상체는 세우실 거고요 중심 잡기 동작에서 팔은 옆으로 이렇게 수평하게 뻗으시는 게 중심 잡기 제일 수월하시고 제가 아까 벽 옆에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힘드시면 벽에 손을 살짝 대고 하시거나 무언가를 좀 잡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팔을 쭉 뻗으셔도 되시고요 또는 괜찮다면 우리 나무 자세니까 팔을 위로 쭉 뻗어서 나무가지 위로 쭉 뻗어나듯이 또는 합장을 하셔서 위로 쭉 끌어올리셔도 괜찮으세요 우리 중심 잡기 동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또 시선입니다 시선 한 곳에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을 보셔야 되세요 움직이는 곳 바라보시면 흔들려서 쓰러지기 쉬우시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정면에 한 곳을 응시하셔서 그곳을 뚫어져라 집중력 있게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유지를 해주시고 지탱하고 있는 우리 왼 다리 힘을 꽉 주셔야 되세요 발바닥 바닥을 누르시고요 허벅지도 안쪽으로 계속 밀어내셔서 골반이 밀리지 않도록 힘을 꽉 주셔서 이렇게 유지하셔도 충분히 좋은 나무 자세이고요 우리 조금 더 완성된 나무 자세는 다리를 완전히 바닥에서 떼 보실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만 또는 벽을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뒤꿈치를 떼셔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무릎은 마찬가지로 뒷벽을 향해 열어내실 거고 왼 다리에 힘 많이 들어가시는데 우리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밀실 거고 오른 발바닥은 허벅지를 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발바닥과 허벅지가 똑같은 힘을 작용합니다 허벅지는 안으로 발바닥은 허벅지를 쭉 밀어내셔서 중심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른무릎은 열어내신 채로 골반은 정면에 두시고 팔 선택하세요 옆으로 또 위로 만세 합장하셔도 되시고 시선 중요하죠 움직이지 않는 한 곳에 점을 콕 찍어서 유지를 조금 하셔도 되시고요 힘드시면 금방 돌아오셔도 되세요 돌아오실 때는 가슴 앞에 합장하셨다가 손을 풀어서 손으로 발목을 좀 잡아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무릎을 발목을 한 번씩 털어주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발끝 이렇게 내려 두셔서 가셔도 충분하시니까 다리 억지로 안 들어 올리셔도 괜찮으시고요 반대쪽 바로 가겠습니다 왼 다리를 세우셔서 우리 첫 번째 동작 이렇게 발가락 바닥에 두시고 뒤꿈치를 내 오른쪽 복숭아뼈에 이렇게 붙여 두셔도 되세요 중요한 거는 골반 정면에 두시고요 왼무릎 좀 열어주시면 되시고 양팔 옆으로 뻗으셔도 되시고 위로 합장 다 괜찮습니다 뿌리 내리는 우리 오른발바닥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요 허벅지도 안쪽으로 조여주세요 골반 빠지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꽉 주세요 하체에 강화될 수 있도록 이대로 유지하셔도 되시고 옆으로 하셔도 되시고 또는 좀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은 해보시고 조금 더 우리 2단계 동작으로 갈게요 이제는 뒤꿈치를 완전히 들어 올리셔서 오른 허벅지 안쪽에 붙여주시죠 붙여주시고 무릎은 뒤로 살짝 열어내실 거고 오른발 발바닥 눌러주시고 오른 허벅지 발바닥 밀고 왼발바닥은 오른 허벅지를 밀어서 둘이 똑같은 힘이 들어갑니다 서로 저항할 수 있도록 허벅지와 발바닥을 서로 밀어내 주시고요 양팔 옆으로도 괜찮고 우리 완성된 나무 자세 합장하셔서 위로 쭉 나무 뿌리는 바닥으로 가지는 위로 길게 뻗어 올라가는 모양으로 시선 한 곳에 점을 콕 찍어서 유지 좀 해보시고 힘드신 분은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그대로 앞장 안손 가슴 앞에 다시 손을 풀어서 발목 잡아서 내려오셔서 돌아옵니다 발목 한 번씩 탈탈탈 털어주시고 나무 자세 왼발끝을 들어서 이렇게 계시는 것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자 단지 정수리부터 왼발끝까지 길게 일직선으로 뻗는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고 자 손을 골반에 해주셔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상체를 낮춰보는 자세를 이어가실 건데 자 시선은 이제 바닥을 보시겠죠 바닥 한 곳에 점을 콕 찍어서 바닥을 응시하시고 발끝은 뒤로 정수리는 앞으로 자 이제 팔은 우리 뒤로 한 번 뻗어 볼게요 자 비행기 날개를 쭉 뻗은 것처럼 자 손끝 발끝 뒤로 하셔서 한 다리로 조금 유지를 해보셔도 되시고요 돌아오실 때는 손 골반에 두시고 천천히 돌아오세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자 오른무릎 굽혀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른 다리가 조금 뻐근하셨죠 자 다리를 툭툭툭 터세요 툭툭툭 터시고 자 왼쪽도 가보겠습니다 자 진행하실 때 무릎은 조금 굽혀주셔도 되세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완전히 쭉 뻗지 마시고 무릎을 좀 굽히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왼 다리 성큼 앞으로 자 오른발끝을 살짝 바닥에 대셔서 척추 등을 쭉 펴시고 팔을 만세하셔서 이 상태로 유지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자세고요 자 괜찮다면 이제 다리를 떼 볼게요 자 다리를 떼셔서 자 오른 다리는 뒤로 가고 정수리는 앞으로 바닥 한 곳에 점을 콕 찍어서 자 집중력 가지시고 자 팔도 손도 뻗어서 다리 쪽으로 쭉 뻗어내 볼게요 우리 비행기 모양 같다고 해서 비행기 자세거든요 쭉 뻗어서 시선 한 곳에 점을 콕 찍고 상체 바닷가 수평하게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상체 일으키시면서 발끝 닦고 무릎 굽혀서 돌아오세요 자 무릎 발목 툴툴 털어주시고 자 중심 잡기 동작에서 특히 중요한 건 시선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을 집중하셔야 되시고요 저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거든요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움직이지 않는 한 점을 콕 찍어서 집중하셔서 동작 이어가시고요 나무 자세와 데카사나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비행기 자세 반복하셔서 우리 하체 근력도 조금 단련하시고요 그리고 소홀해지기 쉬운 우리 평형 감각 또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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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